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간의 금전거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뇌가 부모가 자식계좌를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를 운영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자식명의의 통장을 아버지가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명의로 100억이 들어가 있어요. 100억이 들어갔는데 아들이 그걸 몰라요. 야 니 재산 100억 들어간 거 모르니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 명의로 아버지가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식들 명의로 여기다 뺐다가 가지고 해지했다가 또 입금했다가 또 담보 대출 받았다가 이 계좌 가지고 또 담보 대출 받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아버지가 회사 대표모는 계좌를 여러 사람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사업상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살아 생전에 그게 적출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경우는 적출이 잘 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그쪽에서 다 명의를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게 이제 적출이 되더라도 그 사람은 금융신명제니까 자식 명의가 되는 거예요. 자식 명의의 그 외금계좌는 자식한테 소유권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때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 아버지가 사망을 했을 때는요. 이 사회를 한 10년치, 15년이잖아요. 이게 증여의 이제 제척기간이 되니까 이 10년치 정도는 계좌, 외금계좌를 가지고 이제 다 떠들어 보잖아요. 떠들어 보니까 이 시점에서 망자가 피상속인이 이 자식한테 이렇게 돈이 입금이 된 것이 나온 거예요. 이 사실이 적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걸 잡으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거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사망을 하게 되면 이런 예금거래가 다 드러나 버린다. 예금거래가. 그래서 살아 생전에 막 그 예금거래를 부모 자식 간의 금전거래, 예금거래 이런 거를 쫓아다니지는 않아요. 그렇게 쫓아다닐래 해도 뭐 자루가 있어야 쫓아다니지. 그 많은 거를 어떻게 쫓아다닙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그때 다 벌 수 있으니까 그때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급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다 부부 배우자 간의 예금, 증여, 상속 이런 거를 한 150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 비과세 한도를 이렇게 정해놨는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고액으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한 금액은 다 상속으로 봐버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렸다가 이 증여는 뭐 돈이 오고 가면은 뭐 이거는 한도가 없어요. 이론만 옮겨가도 일단은 증여를 보고 거기에서 빼줄 아닌가 긴가 이제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증여를 처음 처음 증여의 근무를 완전 포괄주의로 해가지고 완전 포괄주의가 뭡니까. 이익이 가면 무조건 증여를 보겠다 이거예요. 그냥 일단 증여를 보겠다. 그리고 입증은 네가 해봐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무시무시하게 해놨죠. 그리고 이제 또 상속서에서 또 기다렸다가 다 이렇게 훑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입금 계좌 내역이 드러났다 이거예요. 드러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이게 드러나면 이 증여세 이거 사전 증여다. 그러면 이 10년 내에 사전 증여니까 플러스 해가지고 상속세 상속재산 가액에다가 플러스 해버리는 거예요. 플러스 해가지고 상속세가 더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증여서도 내고 증여서 이것도 이제 가산세까지 다 해야 되겠죠. 그동안 안 낸 거.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먹어버린다 이거예요.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기달려가지고 증여서도 먹어버리고 상속서도 먹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장사를 잘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장사 잘하고 있고 수지가 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거를 이거를 폐지하자고 하면 국가가 폐지하겠냐 이거죠. 이 상속세 폐지 부분은 이제 따로 제가 한 번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증여세하고 가산세 이렇게 다 가지고 가니까 그러면 이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이 증여세 증여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시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인정 안 하면요. 나 이거 아버지가 아 이게 돈 준 거는 소비대차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내가 자가 방자 부한테 돈 준 게 있어요. 대여해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변제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저희들이 증여세 세무조사 하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증여로 보시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옆에서 이제 뭐 조사대리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옆에 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아휴 그냥 웬만한 거는 그냥 피곤하게 하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해버려라. 이렇게 해서 확인서를 적어요. 그러면 국세청이 그냥 받는 거 아니죠. 확인서를 꺼내요. 그래가지고 증여일시 증여일시 증여 금액 막 이렇게 증여자 이런 식으로 다 나눠가지고 얼마 얼마 이쪽에서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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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행위가 이렇게 썼다 이런 거에 대해서 증여를 확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서 적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인을 하면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상속세 나오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조사 다 끝나고 조사 결정 고지 나오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나 불복할란다. 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불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증여세는 분명히 내가 대여를 해줘가지고 변제 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것도 분명히 맞아요. 이게 이쪽으로 간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면은 누가 봐도 그러면은 말이 맞겠구나라고 이제 이 신청이라든지 심판원에 가가지고도 이거 한번 재조사해봐라. 그런데 재조사해도 이게 변제가 아니다. 변제라고 볼 수 있는 증빙이 없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까지 가는 거죠. 소송까지 갔는데 판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보면서 아야 확인서 적어놓고 왜 또 딴 말을 하느냐. 아니 내가 그 당시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졌다. 그리고 순간에 내가 판단착오를 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해명서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탁탁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구체적으로 했는데 거기에다가 사인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놓고 나서 확인 한번 확인한 거에 대해서 증거 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일단 증여로 보는데 그 확인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돈이 이렇게 갔다는데 돈이 갔다는데 당신이 돈이 몇 번을 이렇게 세 번에 걸쳐 1, 2, 3회가 이렇게 갔는데 이 간 횟수를 모른다. 당신이 정확하게 모른다. 이 신청할 때 대여일시하고 지금 소송에서 말하는 대여일시가 전부 다 틀리다. 살짝살짝 틀리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거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돈이 아버지한테 돈이 얼마를 갔는지. 그러니까 볼 때 당신이 통장관리를 한 게 아니다. 아버지가 통장관리를 한 걸로 보인다. 그리고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자 받은 흔적이 없다. 당신이. 오히려 이거를 가지고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통장에다가 놔뒀기 때문에 그 이자를 다 아버지가 사용했다.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한 애가 없지 않느냐. 차용증 증빙이 없지 않느냐 지금. 그리고 이자 내역도 모르고 대여일시도 내역도 잘 모르고 그리고 그때 당시 그러면 이 돈의 출처가 아버지가 그 전에 나한테 증여를 해줘가지고 이거를 내가 빌려준 것이다. 그러면 증여세 낸 거이냐. 증여세 애당초 낸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초로 아버지가 아버지 회사에서 아버지 회사에서 내가 좀 어렸을 때 근무를 했다. 근무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때 증여를 해줬다. 내 통장에다가. 그러고 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세 번에 걸쳐가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이렇게 나한테 그 돈을 그대로 줬다. 이게 6억이면 얘기해서 6억을 그대로 줬다.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변제가 봤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증여세 낸 흔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 가더라도 그러면은 돈을 빌려줬다면 이자 내역이 있느냐. 이자 받은 적이 있느냐. 차용증 쓴 적이 있느냐. 그리고 이 돈을 언제 언제 빌려줬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당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본인 돈을 그냥 당신 명의를 통해가지고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전소비대차로 부모자식간의 금전소비대차로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증여가 맞다. 그래서 증여세 과세 처분한 거는 맞다. 그리고 특히 이 확인서 쓴 거. 이거는 아무리 심리적 압박감이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심리적 압박감 받을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순간에 판단에 차고 그거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확인서의 증거 가치는 쉽게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증여라고 확인해놓고 나서 딴 말하는 거는 그거는 용납이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거의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증여가 다 잡혀요. 증여가 국세청은 꼭 증여 잡으려고 하거든요. 증여를. 증여를 잡으려고. 증여를 잡아야 이제 수입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증여를 잡으려고 하고 증여를 잡으면 확인서를 꼭 쓰게끔 하죠. 안 쓴다 하면 증여서 세무조사 별도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부모 자식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살아 생전에 잘 안 잡히더라도 죽어서는 잡힌다 이거죠. 이게 흔적을 지우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게 이제 피곤한 거죠. 부모 자식 간의 돈이 오고 가고 그런 걸까지 국가가 막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뭐를 하느냐. 그것도 고액의 고액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증여 한도도 미국처럼 평생 1인당 얼마 한다든지 아니면 1인당 1년에 얼마씩 뭐 1억 원씩 뭐 이런 식으로 좀 한도를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부모 자식 간의 돈이 오고 가고 서로가 정이 오고 돈이 오고 가면서 정이 오고 가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한 장이라도 가면 일단 증여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별개로 치여 쳐준다. 이런 식이 되면은 삭막해가지고 이건 못 살겠다.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참 세금이 저는 그래요. 세법이 항상 경제활동 뒤를 따라와야지 앞장서가지고 이 기준에 맞춰서 경제활동하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경제활동을 위축을 시키는 겁니다. 경제활동은 원없이 자유롭게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에 쫓아가면 되는 것인데 세법이 앞에 나와가지고 다 이런 거 증여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니 돈을 주려고 해도 금전이 오고 가야 정도 꼽히고 뭐 경제활동도 활발하게 되고 소비가 진작이 되고 막 이럴 건데 그게 하기가 힘들다 이거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막 얼굴이 틀려가지고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증여를 볼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세무 공무원의 힘만 더 커져버리고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국세청이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힘들다 이거죠. 사업자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납세자들도 힘들고 사업을 안 하는 납세자들도 힘들고 부모의 요즘은 다 자식들이 부모 재산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가 입지를 굳히게 하겠느냐 인서울 서울에다가 집안채 사기가 부모 재산 없이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부모가 60억 70억 있어도 밤잠을 못 자고 어떻게 세금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양도세 내자니 양도세가 비싸고 증여를 하자니 증여세 내야 되고 이거를 그러면 증여세 내지 말고 그냥 내가 죽고 나서 상속으로 가져가라 해야 될까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좋아요 이것까지 밤잠을 못 자고 있다 이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는 좀 대충 테로 이렇게 좀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납세자 얘기니까 공제 한도도 1인당 미국처럼 증여세 1인당 1.5만불입니까 1만 5천불입니까 그런 식으로 한도를 좀 만들어 주자 그 사이에서는 돈이 오고 가더라도 전혀 증여가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국가가 좀 여유 있게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좀 따뜻하게 포근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살벌하게 칼들어 가지고 그냥 뭐 가만히 얼굴 끼니 막 돈이 오고 가면 증여를 다 봐 버릴 테니까 알았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겁나서 못 살겠다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라이크, 구독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